전남 연대회의는 오늘 강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순철 부군수가 강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등 의회를 무시했다며 공직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전남 연대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의장 불신이만 제출과 자체 예산 삭감 등 반민주적 의회 활동은 공무원들의 군의회 무시가 원인이었다며 부군수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함께 민주당 차원의 의원 당원 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. 전남 연대회의의